요즘 짐승돌이다 못하여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몸을 만들어왔습니다, 선생님. 아, 몸. 제가 복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기 관리의 상징이죠. 야, FX는 괜찮겠어요? 기대해 주십시오. 그리고 키치막이 없어요. 키치막이 없어요. 이okay, 저 키치막 나와있겠는데. 미안합니다. 잠깐만. 제가, 잠깐만요? 한번 더 봐드세요. 제가 어디서 맞혀놨거든요? 진짜 죄송합니다. 자, 동기현이 저녁에. 옥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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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겼습니다. 뽑아주십시오 제이파라식 메소를 바로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